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은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나아가다 creep its way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서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 속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 속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 속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그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혁신을 일으킬 의료산업에 준비가 되어 있다. 뭐뭐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요. It's set to 뭐뭐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혁신을 일으킬 의료산업에 그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혁신을 일으킬 의료산업에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slowly creeping its way into almost every part of our daily lives and it's now set to revolutionize the health care industry.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slowly creeping its way into almost every part of our daily lives and it's now set to revolutionize the health care industry. 한 병원에서 인공지능은 모니터 할 뿐 아니라 환자를 한 병원에서 인공지능은 모니터 할 뿐 아니라 환자를 곧 진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진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진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존 토레스 박사가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디어디 안으로 오늘 밤 존 토레스 박사가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디어디 안으로 오늘 밤 존 토레스 박사가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디어디 안으로 미래의 병실이라 할 수 있는 것 안으로 병실 hospital room what could be the hospital room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미래의 병실이라 할 수 있는 것 안으로 미래의 병실이라 할 수 있는 것 안으로 what could be the hospital room of the future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tonight our doctor john torres takes us inside what could be the hospital room of the future 한 번 더요 tonight our doctor john torres takes us inside what could be the hospital room of the future would be